순천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주민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 야야 나마갈냐 바루기 세바라 사바하 글자로는 반갑습니다 망공의 공동체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으길 기원합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고개를 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 말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 게 처서가 되면 목이 주둥이가 삐뚤어진다든가 몸 문다든지 그런 거 저런 거 없나 봐요 하여튼 더위가 조금은 그래도 수그러드는 시기니까 조금 살맛이 날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지금 흘러가는 얘기가 이제 12, 2년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부자와 관계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와 관계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불자는 타고나는가 불교에서는 내생도 있고 전생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자는 타고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떻든 간 제목은 불자는 타고나는가 그러면 타고난 불자들의 두드러진 활동상들을 소개할까 그런 의미에서 불자는 타고나는가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삼보사체를 하는 송광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송광사에 세워진 한 재가 보살의 불자 여인 재가 보살의 공덕비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공덕비에 불자의 공덕비 여성 불자의 공덕비가 세워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만큼 훌륭한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공덕비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 세상 사람들은 부기를 부자를 잘 살고 귀화하고 명예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기를 구하면서도 보시를 행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보시를 행하지 않고 가난을 싫어하면서도 아끼고 또 탐내는 일을 버리지 못하니 진실로 애달프구나 진실로 애달픈 일이다 여기 난달리 신심이 견고하고 희사를 희사가 뭐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에요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희사를 좋아하는 장한 청신녀가 있으니 그가 곧 법년화 김부전 여산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여기에 송강사 공덕비에 등장했고 장한은 법년화는 법명이고 그리고 이름은 김부전이고 이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1922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197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1세에 돌아가셨네 김부전 여사가 그런데 그러면 1922년은 외정 때에요 우리가 해방된 게 1945년 아닙니까 일제에서도 벗어나서 해방된 게 1945년이니까 1922년에는 외정 때에요 스무살 때 금강산 아 옛날에 금강산을 금강산을 가서 좋은 걸 봐야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고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스무살 때 가서 정양사 정양사라는 절회를 가게 해서 참배를 하면서 큰스님께서 법문하는 법문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와 닿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니 이게 저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고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얘기에 중국에 육조 혜인흥스님이 출극한 그 법문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마땅히 계산되지 않은 계산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일에 임하라 그 얘기가 돼요 분별심을 벗어나라 따지지 말아라 친구가 만나자면 친구가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있을까 밥을 사라 그러는 건가 나보고 밥을 사라 그러는 건가 이거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친구가 만나자면 만나 주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리고 어디 가면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앉으시면 안고 평상시 시도도 여기 같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시를 하면서 아 이거 보시라면은 내 돈이 많이 충날 텐데 이거 아껴서 어떻게 하나 그러나 보답이 많고 공덕이 많 테니까 한번 해보자 요런 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계산된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마음이 평상시 시도라는 말하고도 통한다는 얘기는 그저 내 일이다 생각하고 세상사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좋은 일을 행하자 요 얘기가 돼요 아 이 얘기를 듣고 감명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불자들이 금강경 독성 안 하는 불자들이 없어요 그럼 전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다 들었죠 요 해설도 다 들었죠 뜻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법류나 김부전 보살처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일생의 전환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가슴을 맺히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일생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더해 가지고 이렇게 신심이 나 있는 김부전 불자에게 효봉 스님을 만나게 돼요 효봉 스님을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우리나라 통합종단의 초계 종종을 하셨던 송광수의 몸으로 계셨던 효봉 스님과의 인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효봉 스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 하면 효봉 스님의 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수행자는 될 수 있는 한 가난해 해야 하며 그럼 이걸로 수행자를 불자로 바꿔 불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해 하며 가난해 들어가서 뭐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라 물질의 탐욕에 너무 시들지 말고 욕심내서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적게 가져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진 분들 한 번 보세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시 돈 많이 가진 분들 돈 한 번 꺼내놓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세요 누구 돈인가 거기에 한국은행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권 한국권이고 한국은행권에요 자기가 이미지 보관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수행자는 될 수 있는 한 가난해 하며 물건을 적게 가져야 조촐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무소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다 적은데도 만족할 수 있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에 저거 있잖아요 오요 지적이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적은 거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짜장면 한 그릇 보다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의 세상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짜장면 하나 먹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 하나 먹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게 행복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촐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소의 삶 그게 세상을 바르게 사는 길이란 효호봉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가족이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돈을 벌면은 불교와 사회를 위해서 나눠주고 열심히 불지하는 옷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단단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는 1957년부터 서울 광화문 레거리에는 국제극장이 아주 신식극장이 나왔어요 저도 가봤어요 전에 서울 국제극장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국제극장을 운영했잖아요 1957년부터 김부전 불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국제극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은 물려받은 것 같고 많이 있었던 거지 말하자면 50년대 60년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주 미약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불교계 최초로 불교 양논원을 만들고 보육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는 노인분들 부모 이런 어린이들 이런 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불교 양논원을 만들고 불교의 최초에요 그리고 보육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김 부전 보살의 이름을 딴 부전 장학회를 설립을 했다는 거에요 그게 쭉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불일 장학회가 된 거에요 그래가지고 불교정화기념회관을 권입하고 서울 북한산에 흥국사 중창불사에 동참을 해서 불사를 이뤄냈고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법당을 건립해 줬고 대전에 있는 공군법당 불사당을 조성해 줬고 그러니까 불사를 이렇게 담당하고 송광세 시줄에서 불사에 동참을 해 주는 한편 도시 포교의 중요함을 느끼고 당신이 살고 있던 땅이라든지 집을 송광세 기증을 해요 그래서 서울 분원 송광세 서울 분원 법연사를 창건을 해요 김부전 보살의 법령이 뭐에요? 법연화? 법연화의 이름을 따서 법연사? 송광세 서울 분원이에요 이름을 따서 법연사를 창건을 하잖아요 1973년 11월 13일 날 이걸 기증을 해요 이혼에 의해서 그리고 1974년 1월 5일 날 개혼을 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알 것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송광세 구산 스님의 송광세 방장이셨던 구산 스님을 찾아가서 구산 스님을 찾아가서 머리 깎고 삼인이 개혈을 받아요 출가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돌아가시죠 삭발 후 그때가 54살이에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을 평생을 금검 전략하면서 불사에 동참을 하고 전국 각지에 특히 송광세 불사에 동참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장악회도 만들고 하다못해 군법당 전국에 흩어지는 각 사찰에 불사를 동참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족이 있던 땅하고 집하고 몽땅 송광세에 기증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경복군 옆에 가보면 범연사 아주 여법하게 현대식 건물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 불사의 인연을 맺은 이 분이 바로 범연화 김부전 불자에요 그러면 이게 이걸 쭉 자료를 보던지 불경불쭉 하다 보면 이게 타고나는 거 아니냐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법문 듣고 금강경 읽으시면서 아니 핵심적인 얘기가 억무소지 이생기심대 이 얘기를 수없이 들으시면서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일생일 때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격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지느냐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려면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불자였기 때문에 이생에 와서 계기를 만난 것이 스무살 때 금강산 한 사찰에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전생에 업이 확 열린 거예요 불자함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불자함들이 그래요 사찰에 와 보고 전에 와 봤던 사찰 같아요 스님을 전생에 본 분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전생부터 이어져 내놓은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런 인연으로 해서 우리들은 지금 불교가 이끌어 나가게 되고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지 않았냐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송하서울부는 법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무리 단계로 1990년 대우그룹 하면 누구예요 김호중 회장 아니에요 김호중 회장은 천주교 신자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이 정희자였었는데 부인은 또 독실한 아주 톤독한 신심을 가진 훌륭한 불자였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 정희자가 그래서 이 아들이 장남 큰아들이 미국 유학 중에 2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대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든지 세상을 원망한다든지 왜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릇이 큰 사람들 뭔가 틀려도 틀린 거예요 법정 스님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구산 스님도 만나고 다른 여러 스님들도 만난 그 과정에서 이제 대우그룹의 정희자 보살님이 범연사를 현대화 시켜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990년대에 현대식 디자인을 해서 재탄생시킨 것이 바로 대우그룹의 김호정 회장 부인인 정희자 불자였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냈다 층층에 법당을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도 참고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안내로 김호정 회장의 사돈이 누구였느냐 금호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또 연결을 시켜 가지고 범종 불사를 담당해서 범종을 만들어 냈다는 거 아니에요 범종을 거기다 세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범종을 조성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했던 게 아니고 자기만 했던 게 아니고 김호정 회장의 부인인 김정희자 불자가 범종사를 요즘같이 현대 건물로 디자인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불사를 해서 좋게 만들어 놓고 사돈을 불러들여서 범종 불사까지 끝냈고 그 사돈은 바로 금호그룹이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부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그저 이게 뜻이 나아지는 거지 누가 사돈이 해라 하는 데 가서 돈을 들여서 갔다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게 언제 그런 계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불교방송을 보시면서 저 부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불교방송을 보다가 제가 하는 법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4시간 5시간 동안 하루종일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강원도산골까지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원살신도는 전국에 걸쳐 있어요 여기 홍철에도 물론 불자들이 계시지만 저 부산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여기까지 강원도 산골까지 그냥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뭘까지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그러다 전생에 불연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꼭 저 저 친장 아버지 갔다 그러고 친장 아버지 만나 뵌다 그러고 여기까지 저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보살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묘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인연을 좋게 잘 읽어나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면 실천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일도 해 가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쭉 이어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느끼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펑펑 돈을 쓰고 사치스럽게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이웃을 배려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또 주머니에 돈이 많고 부자가 두둑하면 배도 안 고프대요 그러니까 없으면 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러면 그냥 먹어도 소화가 다 금방 되는 것 같고 배가 고프고 그렇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배도 안 고프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건 검소하게 살면서 불교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사찰을 중창하고 불사를 처음에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모두 복 받는 일이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치 은행에 돈을 찾았으면 또 예금을 하듯이 복을 짓고 복을 받고 짓고 받고 짓고 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대기업을 운영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왔고 또한다나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보세요 법륜사 장관한 광원사하고 사실 관계가 없죠 법륜사 장관한 김부전 보살님 얘기를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그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수십 년이나 돌아가신 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표본이 모범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거저런 거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